공산당이야? 한번 떠올리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것의 세습성, 세습 권력화되는 게 문제인 거죠. 시험 봐서 얻은 권력들이 선출 권력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선출 권력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세습되는 권력 그리고 세습되는 권력에 가장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시험 보는 권력이에요. 시험 봐서 얻은 권력.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권력은 시험 봐서 권력을 얻는 순간부터 세습 권력과 붙어버려요. 여러 경로로 붙어버린다고요. 그럼 뭐가 있겠어? 여기다 선출되는 권력까지 여기에 붙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거 못 가진 사람. 개세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 권력이 이 반대편에 있어야 그나마 견제가 되는 거죠.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시험 봐서 얻은 권력들이 선출 권력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선출 권력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역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봤으면 액션을 해야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